KBS 카운트 축제 얼마 전에 팬미팅을 정말 성황이 마쳤고요 드디어 KBS 카운트 축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게 정면부터 촬영을 하겠습니다 좀 붙어서 진행할게요 정면입니다 이 상태는 오른쪽으로 한번 볼게요 오른쪽 오른쪽 네, 이어서 왼쪽입니다 왼쪽 네, 정면을 보면서 모모랜드만의 포즈 네, 하나 둘 셋 네, 됐어요 됐습니다 자,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 전에 인사를 먼저 드리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인사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, 다같이 인사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Get your ticket 안녕하세요, 모모랜드입니다 네, Get your ticket 모모랜드 자, 모모랜드 2018년도 어떤 한 해였나요? 2018년도에는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정말 벅차고 설레고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, 고맙습니다 자, 이제 모모랜드가 또 데디카펫을 걸으면서 또 포즈를 쳐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한 동작 하나만 보여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한 동작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, 그래요 네 네, 좋습니다 네 하나, 둘, 셋 이거 어때? 아우, 네 아우, 좋습니다 자, 모모랜드 네 없는데? 함께 했습니다 자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, 지금까지 모모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네 자, 모모랜드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네 네 자, 이어서 네 네 에디카펫을 걸어오는 그녀는 네 청하